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아 제거 못참지 잠시 누에 빼고 게임하자 누에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미션 성공 누를게요 아 검은 악본인 5천억 원 감사합니다 톡 벌레 개스 탄성 그정도로는 신경쓰이지 않는다 공벌레 솔라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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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물 데트 랠리 괸전 발놀림도 괜찮았겠다 아 이런 이런거 만날 바야 엘리트 같겠다 아 뭐고 골칫거리 장난하나 아 뭐야 잘못 눌렀다 토 나오네 탄프라나로 육강력 잡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뭐 복제 포션 이런거라도 아하 아 아 척 치약 어 돌겠네 아 이것들 왜케 와 일단 일단 말이 안나오네 일단 돈 없어서 제가 보내도 돼 아 3원 뜯김 돈 고마워 어 3골드 잘써 3 3골드 우상이 좋다 뚝 뚝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뚝 rotations 치약이랑 몸풀기 쓸려고 집었는데 안써도 잡겠는데 아니나 써야되나 딜봐봐 32면은 3턴 들어가면은 써야되나? 잡았네 두고 허접 허접접 허접 포션 아깝다 내 포션 나오면 괜찮은 안 괜찮나? 자상 환설 시체 폭발 시폭은 두장 쓸만하지 이렇게 좋은 카드를 이렇게 좋은 카드를 한장만 쓸 필요가 있나 초커각이네 오랑캐 오랑캐들과 첨탑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끝내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는 또 올라가는 기행을 반복한다고 한다 첨탑괴담 도움이 모든 장면들. 도움보음 엉마같이 자요 초우커 초커 마무리 앱도우 발돌림 암먹었는데 아깝네 쓱 개뚜디 맞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맞을 게 아니었는데 흡혈 혈흡 흡혈 초커 스타일 드론은 보았나 빵구 빵구 뽕 사일런트 이상한 거만 안 해 이상한 거만 안 해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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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굴 탱탱하니 피가 잘 갈리네 한 장을 강화합니다 한 장을 강화합니다 암암암암 비가 찬다 배신? 배신 말이 없네 평생 돌을 굴리는 형벌에 처해졌다고 전해지는 시지프스는 사실 스즈즈스의 변형된 발음이라고 한다 그럴싸한데 학계의 정설 전 타버가 잘못 번역된 게 아닐까 오우샛 결국 빠지고 마는 병효전 아 이스크림 여기서 피 빨고 가면 되겠다 쟤는 방어로 찾아 이스크림 투력이 애프다오 아 갈까 말까 내적 갈등 이스크림 음 내적 갈등 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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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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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반사 고개 콕반을 따로 주네 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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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훨씬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암튼 형상 아 형상 안나왔다 아이소불크 저혈각인데 룬피괜전 진짜 룬피괜전 할까? 총매도장 있는데 괸전 룬피 이제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다 어렵다 지타님 호프팅 감사합니다 오코초코 0코스트 방어도를 7이나 준다고? 4기 카드는 4기 카드는 아 쓰레기 이벤트 ians раз 아 오오오 오오오 미션 까먹기 성공 이거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되고 모기처럼 살다가는 아 방구 방구를 참지 못했다 과일 주스 돌진 귀즈빛 한 장을 제거합니다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르기 애매하네 왼쪽 길로 가면서 강화를 쭉 볼까 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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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또 겨내기 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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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 불쾌에 맞아볼 사람 사람 말고 괴물 띡 폭주 불쾌 띡 귀재필 하 이 정도면은 눈 피라미드도 괜찮았겠다 폭촉촉 뭐하냐 개짓거리 아아 잠깐만 포션쓰기 너무 아까운데 깨고 나버리고 아 기생충 기생충 기본 너부터 어려워 음 음 무력화 강화가 좋을란가 제비 강화가 좋을란가 무섭긴 해요 아 저거 어디갔어 그앤 전투 기생충은 떼를 노리고 있다. 숨죽인 기생충 숨만 죽일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한다. 6 0 0 0 0 곱하이손 0 곱하이손 마 달페이 자신있나 뺀전 뜬 거는 다행이다. 뺀전 안 떴으면은 고생 많이 했지. 아 이거 드로우 감소 막는데 상관없게 또. 잠깐만 폭촉초 킬인가? 킬각인가? 킬각이지 이거. 킬각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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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킬각이지 펼가 볼건 봐야지 킬 투야 찍 형상 없냐 형상 유령의 형상 강화할 것도 없다 그냥 왠전이나 빨리 나왔으면 케미컬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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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케미컬 가방 왠전이 빨리 나왔다니까 왠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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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전chlossen 시폭을 한 대 더 갈기면 창 터지긴 한데 흡혈을 줘야죠 킬 최하 아 빵구 그만 껴 스탑 유징 깨스 백년 퍼즐 마름쇠 딜이 모자란 건 아니니까 마름쇠는 넘어가고 총매 의존하는 것보다 마름쇠가 날 수도 있겠다 핸드 터지는 거 되게 애매하네 치약질금 뜬 거 너무 좋고 심들린드로였다 폭주 치약할까 그게 고민이네 아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개가 지금 빠지면 안 되지 아이참 흠 좋다가 그 자식이 없네 폭촉 다 들고 하고 싶은데 폭죽 다 들고 가면 약화를 못 걸어 아 근데 이거 단추 써도 되네 어차피 다운타에 딜 없어 거의 다 했는데 귓짓피 들고 가야되고 폭죽 다 걸은 세개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서 하나는 빼고 들고 가야되는데 귓짓피 다 걸려고 들고 가야 깼다 두고 허접 세액 허접 세액 허접 심장 허접 회편 조커 사일로 심장 허접 만들기 성공 엄청난 힘이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크흐흑 021 맛있네요 1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